동대문구가 2022년 제5기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 대상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21일까지고 개인신청자는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준비하고 학교나 단체에 추천을 받은 자는 개인신청자 준비서류에 기관장 추천서를 추가해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청년활동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